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전자의 기반 다지기. 외국인 투자자들, 그동안은 SK하이닉스를 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수급이 좀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에게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장 마감하고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LG화학이랑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라고 하는 NCF를 이제 일본 기업으로도 의존도를 좀 낮추고요. LG화학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존에 좀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드 TC, NCF를 좀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UF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율이 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MUF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TSV 구멍을 많이 뚫을 텐데요. 거기 안에 액체를 넣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접착을 좀 강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NCF 같은 경우는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넣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사와 뉴스의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한테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을 국산화시켜가지고 공급망을 좀 다원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재료, 모멘텀 주문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좀 괜찮았다는 포인트 앞서서 이런 부분들의 좀 재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좀 챙겨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닐이 님께서도 NCF 방식을 고수한다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이 NCF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거고 또 SK하이닉스는 보니까 MUF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 MUF 방식이 조금 더 생산성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포인트는 저는 이제 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공정과정성에서 이제 양품과 불량품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비유를 결국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저희도 이제 파운드리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다면 3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GA 방식으로 좀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TSMC 같은 기존의 방식을 좀 핀셋 방식을 계속 좀 고수하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의 일장일단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영역을 좀 넓혀나가고 있던 거 안 가던 길을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본다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보다는 빠르게 또 양품을 만들 수 있는 수율 높은 그런 부분들을 양산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먼저 시장을 좀 더 선점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서 대니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삼성도 MUF 방식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조범수 매니저님이랑 이 얘기를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용 방 이거를 좀 모듈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지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크게 시세가 안 날 거다 이러지 않았나요? 아이디다 아이디다. 그게 아니고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진짜 귀에 딱지 듣도록 저한테 질문 들어오고 명확하게 답변 드렸거든요. 이게 기사가 너무 자극적으로 쓰러져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MUF 도입 관련해서 검, 더 이렇게 썼잖아요. 뭐에 검토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HBM에다가 대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당히 이게 답답스러운 게 사실 삼성전자가 NCF 공정으로 이미 공장 라인업을 다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MUF로 바꾸려면 그에 맞게 장비들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반도체 협업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우리나라 기사들이 참 글을 잘 써요. 헤드라인을 잘 뽑다 보니까 AI가 유일하게 못 이기지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UF 공정 어디서 활용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BM이 아니라 DRAM 쪽이나 혹시 랜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 전혀 드렸다시피 RDIMM, 서버향 DRAM 쪽으로 MUF 방식을 일단 지금 현재 새로 채택을 한다는 뉴스가 오늘 중에 올라왔습니다. MUF 공정 방식과 CFD 공정 방식 관련해가지고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2단 관련돼서 36기가 상품을 또 내놓으면서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넨비디아에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고 이미 동일한 NCF 방식의 마이크론이 이미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채택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지금 당장의 방식의 차이를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HBM에 대한 캐파가 많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굉장히 복습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런 표를 먼저 보여드렸었죠. 2024년도, 3년도,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인텔 전반적으로 새로운 HBM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양산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HBM에 대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간 들어가려면 용량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H200에서 H100, HBM3 이 도입 구간부터 H100, HBM3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량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스럽게 공급량을 늘려야 돼요. SK하이닉스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생산량이 마르게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수율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생산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율 관련해서 테스트 공정도 그래서 올라간다고 이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스럽게 엔비디아건 AMD건 아니면 인텔이건 구글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HBM 관련해서 그럼 SK하이닉스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각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 지금 현재는 뭐 3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지는 3개니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입니다. 수율 관련해서 각 회사들의 원하는 수치만 이제 딱 대입이 된다면은 HBM은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SK하이닉스가 그럼 독점 지휘적인 구조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는 이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 공정 관련 부분에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뭐 MUF 공정 들어가는 종목이 있죠. 최근에 올라가셨던 몇 종목이 있는데 MUF 공정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도입을 완전히 안 한 겁니다. HBM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MUF 공정 관련해서 그러면 SK하이닉스에 지금 이미 잔비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HBM이 그냥 좋아지고 HBM 더 갈 거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신경 쓰셔가지고 HBM 수요를 못 봅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향 관련돼서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셔라.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일으키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최근에. 뭐 CXL도 나오고 PIM도 나오고 AIG도 나오고 이제 서버 향 D림도 나오고 HBM 뉴스도 계속 마이크로 나오고 속도전으로 맞춰서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에 대한 HBM이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HBM 향으로 연계가 돼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제 계약이고 그러면 기존에 약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MF 공정과 관련되니까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지금 서버 향 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저절로 늘어나고 있으면요. 서버용, 그러니까 서버용 DRAM과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MF 방식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채택을 했고 서버 향 DRAM이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다시 재차 돌아오는 교체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MF 방식이 삼성전자에 도입하면서 기존에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HBM 향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올라갔고요. 뭐 YRK나 아니면 삼성전자 향과 제가 미리 소개시켜드렸던 넥스팅과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루 중에 10% 넘는 좋은 상승률을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개화기니까요. 중간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근에 잘 올라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으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RK가 일단 상당히 저는 주요 픽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 말고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나 오사트 공정도 봐야 돼요. 이게 좀 사실 아까운 게 HBM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HBM 향, AI 향을 통해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가 다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일단 선행적으로는 지금 일단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YRK.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AGI와 관련돼서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에 앞서서 정중택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첨단 공법 관련해가지고 파운드리 이쪽에 대해서도 수요일 공정이 굉장히 개선 구조가 삼성전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와 많이 관련 엮여있는 네페스 아크, 네페스 그룹 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향 네페스 아크까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정중택 매니저님. 확실히 HBM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숫자 좋아하니까요. 오늘 숫자 잘 발표한 F&S 테크 한번 시각적으로는 좀 작은데요. 4분기 때 실적이 좀 크게 실적 터너라운드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터너라운드 F&S 테크를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